.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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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게 무슨 날인지 압니까? 모르십니까? 오늘 노무현 뇌물 먹고 자살한 날입니다. 뭐야 그런데 잠깐 빡깡은 맥주년 아니 그걸 왜 추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을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좌파들이 성역할을 시켜놨어요 아까 택시기사님한테 제가 웃자고 그 얘기했거든요 제 오토바이에 저거 녹으면 떨어지는 모습 코알라 저거 저래 해놨다니까 들어가 좋은 하루 되십쇼